가보도록 하죠 내가 이거 보니까 일단 퀘스트를 맹취를 그대로 하구요 뭐 저기 있을만한 그냥 맹취를 하자 이거 그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돼있더라 이제 어 자동으로 그냥 지난방송 보기로 업로드되게끔 돼있더라고 보니까 불편하기 싫어 나는 그게 싫은데 근데 내가 이거 해놓고나면 지울 수 있나? 지울 수 있으면 바로 하자마자 지워버려야지 사이언스래 사이언스래 그게 예전에 동의 성격이 이끌러나 체크하게끔 정리하게 되어있었는데 아버지 벌써 왔네 어 저기정도에 오고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왔네 이제 이제는 체크가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어 제임스 너 돌아왔어 방금 정말 방금 안들 들어갔어 브로운와 격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진짜 이게 이 너는 이건 정말 진짜 브로운와 로우와 그는 그는 우리가 기다렸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임스 정말 많은 년이 지났는데 정말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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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그를 후회해야죠 지금 저곳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도시까지도 가면, 그리고 나는 여기가 이곳에서 정말 작업을 못했을때가 없을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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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내가 팀을 같이 가야할께 감사합니다, 맏이슨, 다시 일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프로젝트의 정세가 없을때가 필요할 필요가 없을때가 없을때는 컴퓨터는 거기에 좋은 기회가 되어있어 어어어 좋아요 까자구요 방해만 하지마라 근데 얘는 퀘스트 인물이라 절대 안죽을걸요 이 아버지는 이름도 제임스라고 뜨는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뜨죠 그러니까 아 거기다 가야되지 나 먼저 가겠소 자 저리 따라오셔 내가 안에 그 다 없애놨어요 뮤턴트고 그거 설마 애들이 또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애들 죽어있는 애들이죠 어? 여긴데 바로? 올라갈 거 없이? 뭐지? 뭐야 이것도 이제 왔어 가자 이름이 가자야 리박사 안나홀트 아버지 아버지 까지 4명 나 까지 5명 갑시다 빨리 에이 야 이 시체가 그대로 있구만 내가 다 뒤져가지고 뭘건 하나도 없지 어? 담배 안 부르고 했네? 담배 안 부르고 리젠이 된건가? 가자 에이 안녕 가자 응? 나 나한테 뭐 말한거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괜히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네 야 근데 이 정화계획이라는게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 이제 방사능때문에 물을 못먹잖아요 그니까 방사능때문에 이제 물을 제대로 못먹잖아요 보면 물로 자르지도 못하고 방사능 중독때문에 그 모든 이 워싱턴 지스 근처에 있는 모든 강이나 그런 물을 바로 마실 수 있게끔 바꾸는거에요 정화로 정화해서 굉장히 큰 시설로 정화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땜같은 여기가 땜인가? 뭐 땜 뭐 이렇게 뭐 시설이 있나봐요 이건 누구야 알렉스 딜건 이런걸 아무 대가도 받지않고 그냥 지들 그냥 그 해야겠단 생각에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는거에요 정의 수호자재 이런걸 아무 대가도 받지않고 해야겠단 생각에 정의로움을 정의 수호자재 정의 수호자재 저는 알파 오메가 시작 끝 끝 끝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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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자리 그 자 물 뭐가 특별해서 그러자면 정말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은 들어보죠 물은 여기 일이 동의 물은 여기 여기까지 바다도 안가고, 거의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변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거죠? 제가 몇년 동안에 대해 이해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머나.. 내가... 그는... 베델스라고 읽어야 되나? 베델스라고 읽어야 되나? 베델스라고 읽어야 되나? 비... 아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만나게 했고 당신을 만나게 했고 world if nothing else please believe that she loved you very much hmm in the year before you were born things became difficult there had always been something of a mutant problem and the city but it became worse they attacked more frequently and more aggressively support for the project eroded as time went on when we couldn't produce any significant results progress came to a 그 때, 너가 태어났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제가 그 때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우리는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이해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이해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이해했을 때, 그 때에 대해 더 위험했을 때, 그래서 프로젝트는 잊어버렸습니다. Dr. Lee와 그들의 팀이 리빗시티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 그 때에... 이제... 리빗시티로 들어간 거구나. 프로젝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때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폭발을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물을 닫아낼 수 있으며,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내가 폭발을 했지, 그거 벽이 아닌데? 경어계약이라는 게 그게 뭐죠? 이 얘기고... 확실히 물이 가장 중요한 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gigantique. 물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제프슨 마모레올을 사용했습니다. DC의 타이틀 베이슨에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나 잘 못 봤어.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폭발을 닫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gigantique. 수백만 갤런의 물을 단숨에 정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제프슨 마모레올을 사용했습니다. DC의 타이틀 베이슨에 있습니다. 음... 오케이... 걱정하지마죠. 내가... 딴 거 못해도 싸우는 건 잘해. 내가... 내가 컴퓨터를 좀 못하고... 그렇지만... 이게... 자물쇠도 잘 따고... 총도 잘 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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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증기기... 이... 증기기관으로 총을 만들었다니까? 증기기관으로 네가 이제 못을 쏘는 총을 만들었어. 언니가 지금 못을 쏘는 총을 만들었어. ㅋㅋㅋㅋㅋ 아... 이게... 이쪽 볼 때가 참 웃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이게 참... 예... 아마 아이디어는... 탁하총에서 얻었겠죠 뭐 아 이거 뭐라고 하지? 공기압총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쪽으로 가세요 어? 정화시설을 휴즈를 찾아놨나봐요 내가 여기 어 뭐야 이거 이런게 있었어 여기? 아니 내가 이런걸 발견 못하고 그냥 그때 그냥 갔단 말이야? 아니 이런 왜 옛날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긴다고 해도 이게 다 빼먹고 다녀 이렇게 에휴 여기도 안들어가봤네 여기도 안들어가봤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다 있네 여기이거이거이거이거 요거 다 있었네 여기 와아 여기도 여기도 있었네 이거 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볼까요? 좋은날들 여도 정하기 정하기 그 대체 전기 연결 기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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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냄게 다시 연결 다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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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장난치고 있고 제임스! 끊어! 이 글씨를 끝냈어! 행복한 웃음소리지 라디아이선 담바너들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아우! 제임스! 이제? 정말 안정적이야... 하하하하... 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좋은 날들이죠. 제목이. 자 개인일지. 아우! 여기다 우리 다시. 나의 완벽함으로. 20만년에... 22년만에 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딱 스무산인가... 그 시간에... VOLT 101에서... 다른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安全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기대했었고... 이제는... 아우! 아름다운... 인테리전... 믿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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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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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휴대용 핵융합발전기 휴대용 핵융합발전기야 핵 발전기도 아니고 원자력발전기도 아니고 핵융합발전기야 얼마나 핵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 있으면 핵이 원자력발전이 핵이 핵분열 시키는 것보다 핵융합시키는게 융합시키는 데서 더 많은 에너지 전력을.. 전력? 에너지? 암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저 근데 더 어려워서 그렇지 난 잘 모르지만 뭐 더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냥 말했을 때 저는 당신을 존경했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예요 당신은 선택하셨습니다 어.. 아버지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내가 가장 행복해 내가 카르마가 엄청 나쁘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의 작업이 끝났을 때 그렇죠. 흠토맨도 가져오세요 여기, 흐우저를 가져오세요 흐우저를 가져올 때 흐우저를 가져올 때 흐우저를 가져올 때 메인 프레임에 도착할 때 물 잠겨있던거 물빼고 펌프로 휴즈 교체해서 전력이 제대로 들어오게 지금도 전력 충분히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발전기, 아니 펌프를 어떻게 가동시킨거야? 행류가 발전기 조그만한걸로 가동시킨건가? 문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쓰읍 뺄지 못한대요 전원, 만약에 전원이 들어오면 이쪽 문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기가 나오는길 같은데? 어? 이거 뭐지? 여기 의료 실로 썼던데인가 보구나 야, 정말 음식을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방사능 때문에 그냥 다 버리고 다니니 이게 참 뭐지? 저런거 하나 안 남겨두고 내가 다 가지고 갔는데 항상 자, 이쪽인 것 같아요 어? 이거 금속품인가? 맞네? 왠 뼈가 저기있지? 그치 퓌즈 퓌즈 아, 주거컴퓨터를 작동시키래요? 저, 저거 컴퓨터가 어딨는데 이쪽에 있나 이건가 아, 여깄나 보구나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 맞죠 여기도 길에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어, 여긴데 어, 아, 잠만 주 메인 프레임 컴퓨터 아 올라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2층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아 저거구만 여기로 나오는게 아닐까 했는데 여기를 다시 들어가는 거군요 저기 휴지를 넣어서 전력 공간이 나오네 자 메인 프레임 컴퓨터 가도 난 무슨 심부름꾼이에요 결제스님 어서오세요 음 음 조종실에 몇 가지 부분적인 수리를 해야 될 게 있구나 이쪽에 와서 도와주지 않겠니 통풍구가 막혀있다고 하는구나 자 자 통풍구 통풍구가 또 막혀있데요 나는 이것저것 해주는 참 그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쪽이 아닌데 네 뭐 때가 돼서 내가 오래하게 되면 오래하는 거고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 자 이거를 터는 순간이요 트는 순간 애들 올텐데 자 최강의 적들을 증당했습니다 프라우셀의 최강의 적들 근데 그게 수빈 수빈 손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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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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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클레이브들 파워하머 최첨단 파워하머를 지금 무장하고 있는 어 이거 하나도 안맞네 어? 자아 맞아 맞아 히 히 야아 애들 뭐 머리를 머리에 맞아도 깨딱을 안해 아 여기 딴 데다 쓰고 있잖아 야 정말 안죽네 이렇게 안죽었었나 얘네들 됐어요 아이 하나 갑옷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괜히 싸움붙였다가 스트랙좀 벗고 다트 시스템 액티베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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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야야 여기서 멈추면 안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큰일났네 지금 아 이거 진동이 왜이래 아 이거 패드가 다트 시스템 액티베이틴 진동때문에 여기 계속 진동되는데 해? 으 personnes 짜제틴베이틴 착 Ads 선 선 아니..아니..아니..아니..안나 보네요 아하..네..채.. 공부 재미있게 하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 솔직히 재미있게 하면 되죠 공부 재미있게 한다른 기회 아해 야 공부 재미있게 해 Chase 공부 빛이 부서질 어..어..어? 어 됐다 오오 야 아까보다 더 심하잖아 아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아우씨 눈을 들어 버리네 아우 이게 힘든데 힘들어지고 있어요 야 앞에 다 맞았어 그래 이렇게 싸우자 야 가지말고 어디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어어 자아 몰핀도 하나 먹고 싸이코 하나 먹고 야 자꾸 몰필 떨어뜨리면 어떡해 이거 무리면 되고 갑옷만 떨어뜨려놓으면 되니까 야아 진짜 안죽어 자 하나 죽이구요 일단 어디갔냐 이리와 나 여깄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애들 다시 올거야 다시 올거야 오죠 자 다 죽였나 다 죽인거 같은데 다 죽인거 다 죽인거 가자 어 잠깐만 일단 스읍 어 스티팩 또 좀 먹구요 쯧 중독치료도 좀 해야되는데 근데 중독됐어 지금 하아 자 자 자 응시 오 야야야야야야 와아 씨 또 하나도 안 맞았어 야야야야 뭐해 뭐해 야 야 너 나무막대기 들고 뭐하냐 너 아까 나랑 싸우던 애구나 무기 떨어뜨리네 아까 무기 떨어뜨리네 얘 얘 막 레이저 무기 쏘면서 막 그러다가 나무막대기 무기 없으면 나무막대기 들고 싸 흫흫흫흫흫흫 아 왜 이렇게 불쌍하지 너 네 친구가 나무막대기 들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얜 또 에너지 감각이 많이 없나 너 갑옷 수리 안해놨구나 방호도가 낮은거 보니까 갑옷 수리를 안해놨나본데 갑옷이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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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어떻게 위로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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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은신 치명타 자 은신 아 아 또 막혔어 야 야 니가 아무리 파워암을 잃고 뭐 그래도 모총에는 못당한다 야 크흫 다 돈이에요 아 일단 이거 소리좀 하려고 그랬는데 음 이거 리코나모 로 뭘 쓰레 못하나? 메탈노나 이거 버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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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벽부가 좋아 아 아 이쪽이 아닌가보다 치 이게 근데 모총이 왠지 매그넘 보다 파워암은 더 강한 것 같아 느낌만 그런진 모르지만 여깄네 엔클레이비 전투병 오케 아이고 사이코 약품도 떨어졌다 안 돼 이리 와 오오오 플라스마 아이코스 들었어요 야 니가 그 숨죽여준 바람에 와 확실히 모총은 상대가 안되는구나 근데 너무 AP를 많이 먹어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어? 야야야야 총알 아깝다 야 진짜 매그넘은 그냥 쓰면 안 돼 어 아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터 막질베이터 플라스마 라이플 어 민첩수왕이 1이 떨어지기 때문에 헬파이어 아머 바로 이거거든요 화염저왕의 힘이 플러스 1에다 이게 되게 좋거든 헬파이어 아머 이거를 수리하죠 헬파이어 아머는 헬파이어 아머로밖에 수리가 안되나보네 와 헬파이어 아머는 헬파이어로밖에 수리가 안되나봐 빌어먹을 젠장할 파워머가 정말 무겁긴 무겁다 수리해야죠 쓰지도 못해요 병원님 어서오세요 이게 다 죽인거 같은데 또 남아있는 애 있나 혹시 이 뒤에 있나 없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이 안쪽은 지금 애들이 겁나게 많다는 소리인데 가구를 좀 하고 어 뭐야 안에는 지금 두명 가쳐있네요 저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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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판에서 저장판에서 고객민들 저장판에서 저장판에서 그가 zrob긴 우리 정렬야? 네, 크로널. 내가 원하자, 내가 원하자. 더 폭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럼,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재료들과 관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을 한 번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런... 너 누구야, 인마? 야! 어 뭐야 도망치래 야 이거 이거 열어봐 야 잠깐만 이거 열면 되는구만 야 이거 잠깐 열어봐 야 야 야 야 야 저거 스위치 누르면 열리는거 아냐 아 이렇게 됐을때는 예 결단을 빨리 내려야지 이런 상황에서 빨리 가자 행동이 빨라야되요 머리보다 행동이 빨라야되요 2 2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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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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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7 7 7 7 7 7 8 8 8 9 9 10 10 10 11 11 10 10 11 11 12 13 15 11 19 14 15 21 15 15 16 15 16 16 저기 잠깐만 저기 라덱스 하나 먹구요 라덱스 그리고 연구소 코트 방호도가 마이너스이야 대신 방사능 제왕은 없죠 뭐있나 보려고 이제 먹을거 있을거 같아서 갯벌 하나도 없나? 아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괜히 안해 방호도가 마이너스 2야 내가 그거 찍어서 그래 어 구구상자도 있구요 그 방호도 내려가는 대신 LP 25 올라가는거 이쪽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있었으면 참 좋으렴 얘네들 저쪽은 몸 빼내기도 쉽죠 그나마 지금 너 맘에 안들었나 엔클레이브라고 붙어있잖아 엔클레이브라고 붙어있잖아 저 저장한번 하구요 아 잠시만요 엔클레이브라고 붙어있어 고맙습니다